공연 좋아하시나요? 그동안 공연하기 어려우셨죠?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문화예술이 주는 기쁨을 누리게 하고 이를 통해 공연예술계에도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공연티켓 2장을 구입하면 그 중 한 장을 무료로 지원하는 행복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. 공연티켓 1 플러스 1은 연극, 뮤지컬, 콘서트 등 공연티켓 1 플러스 1에 등록된 7만원 이하의 공연이라면 한 장을 무료로 지원합니다. 공연티켓 1 플러스 1 공연예매는 인터파크 티켓에서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. 공연티켓 1 플러스 1으로 삶을 풍요롭게, 공연을 활기차게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와 SNS 채널을 참고하세요. 공연티켓 1 플러스 2 up & 2 플러스 we need it. 공연티켓 1 플러스 2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2,5 by 3 and a 4